차가 이렇게. 밀리셨어요? 이게 뭐야. 신경 많이 쓰셨네. 신경 많이 쓰셨다. 이거 타고 이제 놀러만 가면 최고겠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아이고, 차 차 차. 다시. 카메라, 카메라. 얼굴 또 오랜만에. 착용해 주시고요. 그래도 신난다, 신난다. 다 같이 차 타고 가니까. 이제 놀러 가겠네요. 가자.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먹으면서 이렇게 또. 그럼요. 명절이 몸이 아니겠습니까? 일만 하면 안 돼. 형은 일 좀 해. 명절이잖아. 저 불만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재료 같은 경우는 사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인력사무소 찾았잖아요. 인력사무소라냐. 말을 해도 잔. 오늘 혹시 배 예정 있습니까? 배 예정은. 파도가 손을 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본인이 못 타거든. 일단 본인이 못 타. 아니요. 염창세. 물을 좀 못 타거든. 그날 파도는 유지씨도 견디지 못할 파도예요. 우리 형님들 흥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노래 한 곡 좀 뽑자. 나이야. 상상곱살밹이. 우상 곱살밹이. 다른 저녁을 다른 이전에. 우상곱살밹이. 여러분, 우상곱살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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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청년단을 잊어버린. 오, 여기에요? 참 자식같은 처남입니다. 자, 5분 뒤에 부전시장 도착 예정입니다. 오, 재밌는데 한 바퀴만 더 돌아줘요. 아니, 돌아버리겠는데 진짜. 아, 지금 계속 부전하고 있는지 어딜 돌아오라고 그랬어. 아이씨가 돈을 안 내고 적서는 굉장히 까칠합니다. 아니, 까칠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듯해. 바로 쇼핑가래. 다른 거 구경도 안 시켜주고. 자, 이렇게 부전역 와서 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각자. 오! 태교, 일라이. 태교, 일라이. 자, 그 다음에는 승우. 1조.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최악의 종이에요. 최악의 종이에요. 저는 황은이 그러면. 자, 정태. 아, 에이스다. 큰 넓은 시장에서 길도 잃어버리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자기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 번 마음대로 해봐라. 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 번 엮어봤습니다. 우리가 1시간 뒤에. 정확히 여기서. 1시간 뒤에. 가요, 빨리 가요. 가겠습니다. 가자. 이따 봐요. 왜? 시장에 구경하면서 시험시험하면서 시장에 업무 진짜 볼 거라 너무 많아. 일단은 생선이 압도적이네. 생선이 압도적이지. 부사면 역시. 고등어 봐라. 이거는 이면수. 군대에서 많이 먹은 이면수. 이면수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우리 해산물 좀 사야 되지 않아? 해산물 사야 돼요. 깐굴. 통태포도 있고. 꼬막. 떡국 할 거 굴 좀 가져가려고요. 떡국. 떡국은 어떤 게 나을까요? 떡국은 좀 굵은 쪽이 났어요. 떡국. 그럼 한 1kg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배우 배 좀 살려. 저는 4개 많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대압도 까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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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원도 스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를 짐꾼으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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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빨리 해요. 저희들 가려보니까. 뒷면이 진권으로 나는 박은 것 같더라고. 본인이 장을 가려보니 또 많이 보는. 좋으니까. 그래도 2등층 어따 씁니까. 힘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뭐. 아무감이야. 죽겠어요. 자 뭐 이렇게. 아니. 저런 거 하나 살까? 저런 거? 용이 제일 낮죠? 마켓하고 소중한 재산. 야 야 야 잘 됐다. 아 됐다. 나 근데 힘이 불안해. 나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어차피 이게 고기잖아. 네. 이 제사에 차례에 고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떡도 떡도. 그러니까 메인을 우리한테 넘긴 거야. 근데 왜 하필 너를 떠줬다 이거. 제 말이요. 왜 하필 형님하고 제가 같은 집. 이 봐 이 봐. 처음부터 또 줘. 아니 그래도 봐야지. 시작 나왔는데. 아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조바심이 있냐고. 그냥 날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썩은 줄 잡았다. 어? 야 떡 수 있다. 떡 좀 여기 있다. 떡. 우리 한 6명이서 이렇게 떡국 만들어 먹으려면 한 어느 정도 사야 돼요? 11분 하면 되는데. 그럼 얼마 드리면 돼요 저희?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럼 17만 원 남지. 네. 야 그럼 이거 하나 사자. 무슨 떡이에요? 이게 그거죠? 그. 뭐 십떡. 뭐 십떡. 이거 먹어야 돼. 저는 그럼 꿀, 난 꿀 떡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얼마예요? 2천 원씩입니다. 2천 원씩?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이따가 같이 싸갈게요. 야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야 이건 뭐야? 야 이게 맛있겠다. 시루떡 안에 지금 호박 들어있는 거예요? 예예. 이건 얼마예요? 와. 5천 원. 이걸 먹자. 저거는 좀 먹을까요? 어. 그거 이거 조금만 이거 뜯어서 먹을게. 이거. 네, 네. 야 이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따뜻해.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이거 조금만 따라야 돼. 걸어다니면서 먹게. 저도 하나 그러면. 예. 이따 같이 가지러 올게요. 예예. 그러세.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사장님 개발하신 거야? 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야 너 나랑 다니니까 이런 거라도 먹는 거지 너. 다른 생각보다 못 먹었어.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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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일단 사갈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기. 고기. 네. 야. 여기 고기 파는 데인가 보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설마지 고기 좀 사려고 그러는데. LA갈비 6kg면 얼마야? 6kg. 1kg에 25,000원. 그러면 15,000원이야 이거 뭐. LA갈비만요? 지금 우리 16,000원인데. 그러니까. 가만 써봐. 그러면 어머니. 아니. 사태 한 거는 얼마야? 1kg에 4만원. 네. 어머니. 엄마. 내가 그러면은.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랑 회의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네. 꼭 사러 다시 올게요. 네. 좀 이따 올게요. 16만원 갖고는 안 되는데. 야 이거 뭐냐? 비빔 당면. 비빔 당면.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비빔 당면이거든. 아니 형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하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비빔 당면 하나만 여기서. 둘이. 아니 먹을게요. 주세요. 어? 비빔 당면이 하나에 얼만데요? 한 4,000원. 4,000원? 아니 근데 우리 지금 1,000원이 아쉬워요. 아니야 아니야. 고기 좀 덜 먹어도 돼. 고지가 바로 저기요. 저기 고깃집이 바로 저기 있다고 형. 하나만 해주세요. 비빔 당면. 와 이 형 진짜 망고하네. 야. 부산에 갔으면 비빔 당면을 먹어야지. 이거는. 안팥죽 아닌가요? 뭐야 이거는? 호박 호박. 호박. 호박죽 호박 곰복. 이제는 팥죽. 야 난 호박죽 땡긴다. 야 새 알심 들어있는 거 봐. 고맙습니다. 여기 잔만. 여기 잔만. 네. 야. 아니 어떻게 넌. 이걸 몰라 비빔 당면을. 아니 잡채 그 당면에다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당면이고 양념을 했으니까. 당면이고. 옛날에도 이런 전분가루를 가지고 떡도 해 먹고 이런 걸 많이 해 먹었었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소스가 생명이네. 그죠? 이 양념장이. 양념장. 오 이거 맛있는데 너는. 아 근데 맛이 강렬하네 이게 맛이. 네. 이게 저념장. 이 양념장. 이런 건 처음 하고. 와. 나도 이렇게 큰데 처음 하고. 진짜 큰. 큰 편이에요. 이런. 완전 큰 거야. 끝이 없어요. 엄마가 술 먹었네 저 아세요? 밥 못해? 이벤트에 나오자래 이 친구는 일라이라는 가수고요 저는 봉태규라고 합니다 봉태규라고 합니다 봉태규 봉태규 저기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아이고 내 팬인데 아이고 나나 먹을게 안녕하세요 봉태규 봉태규 알아 봉태규 일라이 일라이 일라이입니다 잘생길네 잘생겼죠 형이 재래시험 몇 번 왔다 갔다 해봤거든? 쑥스러워하면 안 돼 뭔가 약간 적극적으로 어프를 해야 돼 어프를 해야 돼 네가 먼저 인사하고 약간 샤이한 모습?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거 안 통해 형이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가 보고 해봐 알았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봉태규라고 합니다 봉태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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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taped 한번 해봐봐 해봐 해봐봐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일라이 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어머니 안녕하세요 plicing 하는 거야 아 해경을 왜 안녕하세요 봐주세요 길택이라고 합니다 일라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야 그런 디테일 좋아 유키스의 일라이 이런 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 동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위키스의 일라입니다. 많이 타세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약간 이 지역의 사투리를 써주는 것도 좋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저희 계란. 계란이 있네요, 계란. 여기, 네. 부침가루. 어. 이거를 3개? 3봉지? 어, 이게 3kg. 3kg. 달걀 한 파. 달걀, 달걀. 네. 참기름하고 청주도. 청주? 청주 술 아니에요? 응. 잡내, 그러니까. 아, 비린내 같은 거. 고기. 고기. LA갈비 할 때. 청주. 네. 청주. 진간장, 조선 간장. 근데 조선 간장이랑 진간장이랑 뭐가 달라요? 조선 간장은. 조선 시대? 아니요. 조선 간장은 매주로 쓰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썼던 거. 맛이 진하고. 오. 진간장은 그거보다 좀 싱거운 거. 아, 더 싱거워요? 응. 형, 그럼 조선 간장이나 진간장 이렇게 따로 써요? 따로 써야지. 국 간장도 따로 써야지. 따로 써야지. 다 따로 써야지. 조선 간장 전 못 봤거든요. 마트나 이런데, 대형마트 이런데. 있어. 있어요? 엄마, 시골에 엄마 안 계세요? 시골에? 저희 시골은 미국 워싱턴디시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골이 미국이에요. 네, 네, 네. 아, 근데 확실히 형님이랑 다니니까 뭘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 그럼, 너는 나하고 오길 잘했어. 너 다른 팀이랑 왔으면 이렇게 못 먹었지. 야, 저기 이따야. 저거 OOX 어묵. 저 어묵이 뭐 왜. 야, 저거 가야 돼. 야,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고현이가 시장은 5미터 앞을 전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여기저기 둘러보고 시식하려고 그러시고. 뭘 먹어요? 하나씩만, 하나만 먹자. 뭐 먹을래? 아니, 아니, 저는 이걸로 크림치즈 말이요. 야, 왜 그 아주 고르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고맙습니다. 여전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먹어봐. 여기 기사되면 먹어야지. 음. 끝내주지? 맛있긴 하네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맛있긴 하네요. 아니, 형. 사장님, 이거 왜 시식을 우리 안 한다니까. 괜찮아요, 저희 안 먹을게요. 식사한 거야, 아니지? 응. 아니, 시식을 왜 이렇게 꼬맥꼬맥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기. 뭐? 고기 사러 가는 거야. 고기는 우리가 주문해놨어. 차찌기만 하면 돼. LA갈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예요? 몇 킬로예요? 1kg? 1kg. 2kg 주세요. 양진은요? 양진은 1kg만 주시고. 민지 있죠? 목살, 민지 있어요? 민지 1kg 주세요. 민지, 민지? 아, 부산 사투리야? 아니. 다짐용을 민지 하네? 선수들께는 민지 하네. 민지는 1분만이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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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일단 다 했으니까. 우리 떡만 사주면 돼. 빨리 떡을 빨리 저기 찾아오세요. 우리 저쪽 길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세요, 그러세요. 떡 잘 사와야 돼요, 형님. 떡만 사주면 돼. 떡만 사주면 돼. 아까 어디 여기 떡지? 더 가야 되니? 야, 우리가 대목도 왔나 본데? 어? 아무도 안 왔네. 어? 아, 정육점만 가면 되는데. 하하하하. 뭐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몇 시냐? 어? 지금 20분 남았어, 20분. 20분 우리가 늦게 생겼어, 지금. 내가, 내가, 내가. 쪽파. 쪽파, 청양노추. 쪽파 있다, 쪽파. 여기 있다,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팝, 팝. 고사리 물어볼까, 이거 물어볼까? 이거, 이거. 고사리, 이게. 고사리, 이게. 고사리, 이게. 어디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아, 이거 국사리야? 국사리, 이거 얼마입니까? 5,000원씩 주세요. 색깔이라, 또 5,000원씩 주세요. 네. 자, 됐고. 튀김오무 조졌고. 애호박 3개 조졌고. 자, 무가 어디 있나요,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이거. 물이야! 물이야! 물 작은 거겠지? 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팡토받을 거 너무 좋아해. 팡궁무 아니야? 2, 3원 6천 원. 아... 또 뭐 있지? 됐어요, 우리는. 끝. 다 있어? 그럼 커피도 한잔 하자. 커피도 잖아. 시원한 건 없죠, 어머니? 시원한 것도 있어요? 네. 아이스가 돼. 시장에서 아이스가 돼? 부진시장의 바리스타죠.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빨리 버릴까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이 사람만. 우리는 봐봐요, 형. 형, 10분 남았어? 10분이면 뭐, 그렇죠? 내가 봤을 땐 11시 넘어올 것 같은데.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떡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나 주세요, 이거. 야, 이런 거 오랜만에 보지 않냐? 이따 우리 일하고 그럴 때 재미로 이런 거 다 하나씩 나눠서. 그릇발차 일바지를 하나 사요, 우리. 일바지? 일바지도 있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형들? 왜 여기서 쇼핑을 하고 있어? 야, 우리 열심히 일해 보려고 지금. 여섯 개 딱 있어. 자, 태규야, 네 거야. 야, 이거 내 거다, 디자인이. 이렇게 다 5천 원이에요? 이 형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야지. 형님 건 이거지. 야, 야. 나 이거 좋다, 형. 나 이거 좋다. 빨리 골라, 골라. 빨리 골라, 빨리. 저기, 할머니. 얘가 입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다만치 프리사이즈 아니야? 프리사이즈. 아,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일로. 아니, 세윤이는 핏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칫. 아니, 시장에서 입어볼 수가 있어? 이 위에 입어봐. 아이, 신발. 신발 벗고. 벗고 입어봐. 들어가. 핫팬치되는 거 아니야? 잘 잡아줘, 잘 잡아줘야 돼. 자,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잘 잡아줘야 돼. 야! 아, 바지가 타이프해서. 야, 들어가? 야, 맞아? 됐어, 됐어? 야, 맞아? 됐어, 됐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딱 어울린다. 야, 딱 어울린다. 야, 딱 어울린다. 야, 딱 어울린다. 좋아, 좋아, 좋아. 샹라이, 샹라이, 샹라이. 베이스 춤추면서. 아이, 맞아. 좋아, 좋아. 입이 가능하면 맞는 겁니다. 맞네, 맞아. 벗어, 벗어, 벗어. 가자, 가자. 자, 가, 가. 할머니. 할머니, 계산해 주세요. 네, 네. 자, 젤들한 거 잘 챙겼지? 자, 수고하세요. 네, 라이여. 수고하세요. 형, 간지 있지? 야, 이제 일할 맛 나겠다, 일할 맛 나겠다. 따지 좀. 고맙습니다. 스웩이 있어. 스웩. 야, 얘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